우리 김시자성 같은 경우에는 능력도 많은데 재주도 많고 왜 안 하고 살아? 귀찮아?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게 귀찮아? 사람들 사이에서 좋아해요 좋아? 근데 왜 내 재주를 안 써먹고 사냐고? 올해 관제 조심하셔 관제? 관제가 뭔지는 알지? 아니 법원 가고 경찰서 갈 일이 있다네 조심하라 지금 들어온 거 있어? 관제? 없어? 조심하셔 올해는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고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하지마 내가 이겨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좀 농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요즘에 꿈 아니고요? 뭔 꿈? 꿈 얘기 좀 한 번 해봐 시 나오는 꿈? 또? 여러 꿈을 자세히 알 수 있어야 돼 자세히 기억이 났네 꿈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지마 그냥 내가 머심해잖아 밀어낼 건 밀어내고 떨칠 건 떨쳐요 그리고 내가 살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마 잠재의식 속에서 꿈 속에서 맨날 싸우고 다닌단 말이야 내가 눈뜨고 있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저 사람 죽일 것 같아 말 다투만 그거를 꾹꾹 눌러 참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꿈 속에서 다투게 돼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미칠 것 같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게 우리 김시자 선언이다 아셨어요?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김시자 선언 자손 좀 조금만 내려 재주는 만큼 능력은 많지만 그거 좀 내가 골라서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어떠한 획기적인 게 있고 내가 정말 자신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그쪽으로 가셔 지금 일 같은 게 막 충돌이 되고 부딪히는 상황이거든 모든 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어그러지고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게 올 음력으로 음력으로 8월달 정도 지나가면 풀려나갈 거야 하나씩 계획하고 있는 거 잘 계획해서 가셔 중간에 포기하고 에이 이거 안 되는 거야 버리지 말고 그냥 끌고 가셔 아셨지 우리 집에 뭐가 궁금해서 왔어? 내가 그거 좀 물어봅시다 그냥 오라고 해서 온 거야? 아 친구가 원래 오라고 해서 아 친구가 오라고 해서 난 답답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 궁금한 것도 없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될 것도 좀 안 되고 그런 게 있긴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시기적으로 이게 왜 안 되지?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? 이거보다는 아이씨 예전 같으면 그냥 되는 건데 아 대하면 말고 안 대하면 말고 그냥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게 딱히 궁금하고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야 왜 왔냐고 친구가 가자니까 온 거야? 응? 잘 왔어 올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제 조심하고 일거리가 어떠한 게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당장 뭐가 확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해서 가려고 하지 마 내가 아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정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뛰어들어요 무모하더라도 그냥 뛰어들어 아셨지? 그러면 음력 8월달 넘어서면서부터 하나씩 풀려나갈 거야 아셨지? 그래 봐야 지금 4월달이니까 4개월 남았어 4개월만 조금만 좀 조심하자 아셨지? 네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자기 재주껏 살아 능력껏 아셨지? 재주도 좋고 능력도 좋아 네 본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뭔가를 계획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하셔 아셨지? 네 너무 나태하게 살았어 지금까지 그쵸? 네 본인이 그걸 인정하지 좀 하나에 몰두하면 엄청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 맞거나 하면 좀 빨리 정리하는 스타일이기도 네 지금 하나에 계획한 거는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좀 끌고 가라 아셨죠? 그리고 본인한테는 일확천금은 없어 어? 네 그러니 뭐 도박 나랑 응 그런 거는 절대 손닐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셨지? 네 그 금전의 흐름을 본다 하면 금전의 흐름 참 좋은 사람이거든 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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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서 큰 돈이 되지 한탕에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돈이 나한테는 아셨지? 네 그러니까 그 내 재주껏 사르라는 게 돈복도 많아 재복도 많아 네 그러니까 조금씩 갖다가 계속 갖다 쌓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쌓아 나가시라는 얘기 네 아셨죠? 궁금한 거 없지? 네 네